자 잘 보십시오 여기 위에 몬스터가 한 마리 있잖아 그럼 칼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죠? 맞지요? 잘 봐 그지? 한 번 더 세 번 해봐야지 여기서 쏘면은 칼이 돌아와요 칼을 다 안쓰면은 근데 이제 패치한 채널을 가보자 패치한 채널 갑니다 아 이렇게 패치가 진행이 되는거야? 자 칼이 안 나타나지요 한 마리 맞으면 잘 봐 이건 제가 누른거고 그지? 패치 이거 같은데? 자 뒤에 채널은 거 점검이 아니고 앞엔 점검이란 말이야 와 진짜 이건가봐 그지? 다시 한 번 이렇게 아예 안 맞으면은 칼이 안 써진단 말이야 다시 돌아온단 말이야 여기 하나 맞았지? 칼이 안 돌아와 아 이해하셨습니까? 뒤에는 칼이 지금 안 되고 있고 오우 아 이게 이렇게 패치가 되던데 허허 아 아 아 아 아 아 아